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저기 얼티미스쿨 한 번 하러 가도록 할게요. 오늘의 숙제냥이입니다. 점화. 연두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? 내가 아까 했었던 게 오정이었어 오정. 귀신이랍니다. 그 다음에 옥자. 아 옥자 귀엽다. 아 라인이 아예 정해져 있구나 이게. 여기 보면은 라인이 뭐 어디를 가야 된다고 정해져 있네. 헐. 아 귀여워. 그 다음에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 이거. 용마. 구두충. 헐. 아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. 오우 야 잘생겼다 야. 우와 개 잘생겼어. 아 오늘 진짜 캐릭터들이 진짜. 진짜 다 슛덕 터진다 진짜. 미치겠다. 정말 고마워요.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캐릭입니다. 하게야마 시게호.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이. 이 친구의 옷이거든요. 제가 미드라이너죠. 미드라인 갈게요. 야 이거 스킨이 너무. 아니 남자애 아니야 남자애. 일단은 실드로. 아 잘하시는데. 아 잘하시는데. 아 그만 때려. 어 좀 잘하시는데. 할 줄 아시나봐. 그 다음에 W. 쟤 왜 죽었어. 뭐야 왜 미드가 두명이야. 미드 한명은 국룰인데. 야 우리 정글 뭔가 되게 잘해보여. 우리 정글 되게 잘해보지 않아요? 워워워워워워워워. 아니 너 투수지. 왜 자꾸 미드에만 갱을 와. 아니 왜 자꾸 미드에만 와. 그냥 나 혼자 살긴 해버려도. 난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고. 이겨사는 게 더 세 거 같아. 잠깐만. 아 타워에도 스킬 데미지가 들어가. 여고생장 갑니다 이거 이렇게 뺏어먹으면 화내나요? 어 아니네 이걸 양보해줘? 이 남자 괜찮다 이걸 양보해준다고? 나한테? 뭐지? 나한테 관심있나? 아 잠깐만 아 걸렸다 아 1대1인데? 그렇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그는 찾았습니다 뒤는 뭐야 잠만 나 잡아본다 잡아본다 이거 봐 이거 봐 궁이 궁이 미쳤다니까 대신 궁무는데 좀 오래걸리는데? 잠깐만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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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끼면서해 그치 수특 넣었다 아 변신했을때 모습이 마음에 든다 진짜 맛있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원래는 굉장히 순한 친구였는데 백뇨가 딱 쓰러지는 걸 보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요? 아마 저기 들어가는 듯? 제일 잘하는 사람 에이스 안 나오나요? 최다 어시 달성 못 먹은 킬이 전부 어시가 되었다 아 잠깐만 넘어가겠다냥 터뜨리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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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리고 어 나 뭐지? 어 나 왜 나 왜 이렇게 잘하는데? 그치 내가 이겼어 그치 내가 이겼어 비교 이득이죠? 저게 궁이 아니라 기본 스킬이야 개사기야 이게 궁이 진짜 좋아 이게 궁이 궁이 이게 그냥 쫓아가면서 논타겟으로다가 그냥 지가 막 때려 이게 진짜 좋다니까 심지어 생긴 것도 시폭 터지게 생겼잖아 스킨이 너무 시각이야 어 뭐야 방금 클릭했더니 좋아하는데? 응? 뭐야 그렇다면 가속기 쓰고 간다 믿는다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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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뛰었다 이야 각 잘 지는 거 봐 누구세요? 이 캐릭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닐까? 그렇게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때요? 어 나 이 게임하면서 단 한 번도 저본 적이 없어 이야 정말 완벽한 마무리다 어 이렇게 해서 얼티밋스쿨은 마무리 됐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가셔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니까 많이 다운 받으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. 2. EEOS 감사합니다.